받을 수는 없다. 반드시 입는 것도 있어. 그래도 좋다면 그렇게 해봐. 역시 너밖에 없다. 두 군데 이렇게 이뻐? 와 진짜 이쁘다. 뭐예요? 딴 데 갈까요? 왜?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? 어디 갈까? 영화 보러 갈까? 아니면 밥 먹으러 갈까? 여자랑 데이트 할 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매력 없거든요? 알아서 남자가 딱딱딱딱 가야지. 그런가? 왜? 우리 알아보는 거 맞죠? 당연하지. 그렇게 신문에 대문짝 확인하는데. 다음엔 아예 세계적으로 알릴 거야. 다른 남자들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네. 진짜 창피해 죽겠어. 가요 가니까. 왜? 우리는 이제 맨날 차 안에서만 데이터 해야 돼.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여? 응.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차 마시고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손잡고 다니고 싶다. 그럼 우리도 외국 나갈까? 이렇게 잠깐 짬내는 것도 힘들어하면서. 그럼 나도 이참에 일 그만둘까? 미쳤어요?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? 잠깐. 내가 좋은 거야? 아니면 내 직장이 좋은 거야? 몰라서 물어요? 어. 몰라. 둘 다? 아, 귀엽다. 나 이럴 때가 제일 귀엽다. 아무튼 내일부터 내일 스케줄을 맞춰. 알았어요. 어? 아, 잠깐만! 어휴! 뭐예요? 새벽부터 깨우고. 보고 싶어서. 아, 졸려요. 빨리 운동하러 가자. 싫어요. 왜? 아, 사람들이 알아보고 귀찮게 하기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야. 가 살래. 어? 어? 잠깐, 잠깐, 잠깐. 백수일 때일수록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돼. 그리고 짠! 이름은 아무도 못 알아봐. 자, 됐지? 가자! 아, 나 안 보여! 그러니까 평소에 체력 관리를 했어야지. 아니, 어떻게 이런 체력으로 나란 일을? 아, 그쪽은 비싼 돈 내고 헬스장에서 체력 관리하면 되겠지만 나한테 나란 일 보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. 아이고, 귀엽신 몸. 빨리 와! 아, 같이 가요! 야, 수다! 야, 수다! 아, 잠깐만! 빨리 줘요! 아, 시원하다! 잠깐, 잠깐, 잠깐! 손 쓰면 안 돼! 앞으로 아정이 손을... 여기 있네. 자, 다시 한번. 아, 시원하다! 시원하지? 아, 맛있다. 어? 현기준 사장이네? 어휴, 공화정씨. 정말 좋겠다. 얼마나 행복해요. 공화정씨, 우리 여자들의 농망인 거 알지? 이런 남자한테는 진짜 잘해줘야 돼. 마지막으로 하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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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뭐하는 거예요? 가만히 있어봐. 됐지?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?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돼요.